오늘은 EOS 유틸리티 3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DSLR 카메라로 혼자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원격 촬영을 누르시면 컨트롤러가 하나 나와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는 EOS 1D Mark III라고 나오죠. 여기 밑에 라이브 뷰 촬영을 누르시면요. 아마 제 얼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잘생겼습니까?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어요. 일단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초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충들은 다 아시겠죠. 직접 제가 누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트 밸런스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도 분위기 우선 자동 이런 조금 파라투 이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좀 뭉개뜨려 놨는데 자동, 태양광 한번 눌러보세요. 태양광, 화이트 밸런스, 플래시 여기 제일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 누르시고요. 원래 이게 흰색이거든요. 여기가 이 액자 있는 데가요. 액자를 누르면 눌러볼게요. 이게 정상인 색깔인데 제가 조금 뭉개났거든요. 그래야 좀 얼굴이 뽀사시해 보이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제가 약간 제가 자동이라 좀 탔어요. 그렇죠? 여기 4를 클릭을 하면 조금 백색으로 바뀌는데 약간 좀 거찐하게 탄 부분을 누르면 살짝 이렇게 약간 분위기 좋게 바뀝니다. 이렇게 피부톤 조절하시면서 화이트 밸런스 꼭 맞출 필요 없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피부 색깔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능도 한번 써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 인식의 너무 작나? 조금 더 키워볼게요. 키울 수 있나? 여기 보시면은... 커지네요. 여기 얼굴 인식의 트래킹 에이프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따라다닙니다. 눈 검출도 마찬가지고요. 끄면 없어져요. 끄면 없어지죠. 이게 많이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뒷배경을 좀 날려놨어요. 뒷배경을 인식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팟 AF 있죠? 원포인트도 있고요. 원포인트 쓸게요. 원포인트 누르시면은 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 초점이 맞아 있는데 이리로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 얼굴이 뭉개지고 뒤가 맞았죠? 그리고 다시 앞에 와서 카메라에 이러면 또 카메라 초점이 딱 맞습니다. 그럼 얼굴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럼 다시 얼굴로 와서 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얼굴 인식으로 바꾸면 짜잔 하고 팍 인식이 되겠죠? 이 정도 기능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기능도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 이걸 보시면은 여기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출에 따라 바꿀 수가 있겠죠? 일단 셔터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어두워지겠죠?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가 이렇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조리개도 한번 풀어 볼게요. 조이고 풀고 조리개를 조리개를 조이면 뒷 배경이 좀 잘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포커싱이 확 줄죠? 보세요. 지금 2.8입니다. 2.8에 지금 셔터는 건들지 않을게요. 2.8에서 뒷 배경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배경은 5.6 정도로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잘 아웃포커싱 효과가 없어지는 느낌이 나죠.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그러면 ISO로 올려주시는 거죠. 1000 네, 이 정도 이러면 전체적으로 핀이 골고루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DSLR 쓰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이개를 후딱 조이고요. 2.8 그리고 너무 밝으니까 ISO는 아까 400 정도였네요. 400 네, 이 정도 해서 여기 레코딩 버튼 있으시죠?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오디마크2 쓰던 시절에는 이 오디오 레벨미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사진이 사진 촬영이 주였지 비디오 촬영이 주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스테레오 에요. 원디마크3 인데 마이크 위치를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레벨미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레오로 마이크가 들어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만 사용을 해도 녹화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예전에는 이 앞에 카메라를 걸어놨기 때문에 두 명이 꼭 촬영을 했어야 돼요. 한 명이 핀 맞춰주고 색감 맞춰주고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 가서 만지고 다시 앉아서 그림 보고 다시 가서 만지고 다시 그림 보고 지금은 이 EOS 유틸리티3 하나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다 됐었던 건데 사실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사용도가 좀 약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EOS 유틸리티3 최근에 한번 써보고 굉장히 진일보안 시스템이 됐구나. 이젠 진짜 혼자 놀기의 진술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께 소소한 팁이나마 조금 공유를 해드릴까 하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같겠죠. 지금 제가 옆에 조그만한 조명을 하나 켜놨어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끄면 네 좀 어둡죠. 아주 약간의 차이인데 네 요런 디테일을 한번 살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정체는 이제 뭐 시중이 한 만원 정도 하는데 요런 겁니다. 이런 이런 조그만한 조명 이게 어디 거더라 제가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이거 에듀티지에서 제가 집어온 것 같은데 요런 거 하나 딱 장만하시면 아주 아주 괜찮죠. 네 이건 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만듦새가 근데 이런 식으로요. 네 그 광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아서 확실히 지금 색깔 잘 보시면 네 이거 안킨 거보다 옆에 일단 카메라 안 보이는데 쭉 짱 박아 놓고요. 이렇게 하나 딱 켜주시면 네 훨씬 낫죠? 네 네 훨씬 낫죠? 네 요런 거 하나 보조 조명으로 얼굴 앞에 이렇게 쳐주시면 굉장히 아주 깔끔한 색감의 DLSR 활용을 DSLR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